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1월 사물함 이용자 접수를 진행합니다. 대여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일반연람실 사물함 34개의 대여자를 접수,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도서관 고객만족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선정자는 27일 금요일에 추첨하며 본인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